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오늘 강의를 진행할 현백세무에게 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동사업자의 모든 것, 그 두 번째 편입니다. 자,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공동사업장일 때 그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공동사업장이다 이렇게 되면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봐서 해당 사업장의 수익금액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이 두 개 이상이다, 여러 개다 라고 하면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합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성원이 다르다 하면 각각의 공동사업장의 수익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공동사업장은 변경일에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업 당시에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수익금액에 합산해서 그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수익금액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이었다가 단독으로 변경을 하든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을 하든 단독과 공동은 섞이는 게 아니고 각각 별개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했더니 이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장이 됐어요. 이렇게 된다면 단독사업장일 때와 마찬가지로 그 대표 공동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들도 6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동사업장도 단독사업장처럼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 한도는 120만원 한도로 동일하고요.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자, 제가 이론만 설명드리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사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사례부터 볼게요. 공동사업장이고 업종은 서비스업이고 매출액은 8억이라고 해요. 그리고 손익분배 비율은 50%입니다. 자, 이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사업장일까? 어떻게 될까요? 자,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매출액은 얼마죠? 네, 5억이죠. 자, 5억이고 19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20년이라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개정세법이 반영이 됐다고 하면 3억 5천이죠. 이 기준금액을 넘었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얘는 두 개의 사업장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예요. 공동사업장 A와 B가 있는데 자, A는 부동산 임대업 8억이고 공동사업자는 갑과 을이라고 하고요. 공동사업장 B가 있는데 B는 제조업을 하고 있고 수익금액은 4억 공동사업자는 갑과 병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 공동사업자 갑이 공통으로 있죠? 이 갑이 두 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공동사업장인지 판단을 할 때에는 뭘 봐야 되죠? 공동사업자, 그 구성원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A는 갑을이고 B는 갑병이니까 공동사업자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각 분리해서 수익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공동사업장 A부터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이죠? 8억이면 월등하게 넘었죠? 그 수익금액 기준이 19년 수익금액 기준으로 얼마가 넘으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죠? 5억이죠? 5억을 넘었고 개정이 된 세법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3억 5천을 넘었기 때문에 A는 공동사업장 확정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공동사업장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자, B를 보시면 제조업이에요. 4억이죠? 우리 제조업 수익금액 기준이 얼마죠? 7억 5천이죠? 7억 5천 아래예요. 그리고 2020년에 개정된 세법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5억 기준이죠? 5억 아래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장 B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사례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